어우 사람 봐 어우 복잡해 어우 이런데 싫어 사람 너무 많아 놀이터에 어우 여기도 사람이 많네 어우 사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 아 그때 여기 한번 답사를 왔었죠 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어 뭐야 파도가 높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파도가 높지 않은 날인데 다 챙겨왔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걱정이네 혹시 모르니까 드론 드론으로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갔다가 파도 너무 높아서 낚시도 못하면 그냥 올라와야 되니까 하... 굿럭! 파도가 너무 높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 낚시한다고 준비까지 다 해왔는데 아 날씨는 너무 좋은데 햇빛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고 뭐하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퍼블릭 헐리데이예요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라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많아 밖에 그리고 금 토 일 하고 삼 일 연휴 롱 위켄드 사람한테 치이고 이러면 힘들어 이런 날에는 집에서 그냥 팍! 있는 게 최고야 치우고 아이고 아 영원 앞에 때려야 되겠다 오늘 낚시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거 찍고 싶었는데 아쉽다 어쩔 수 없죠 뭐 파도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기 보다는 낚시를 할 수가 없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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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